아트라스 코코는 업체 최초로 압축공기 시스템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호 레니저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이고요. 레고랜드 프랜차이즈 중에서 열 번째로 오픈한 레고랜드입니다. 제가 타사 테마파크에 일했던 게 최초 워처의 첫 직장인데 거기서도 아트라스 코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 퀄리티가 높게 필요하지 않는 라이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제품을 쓰고요. 에어 퀄리티가 높게 필요하고 복합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복잡한 기술을 가진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비싼 제품의 컴프레션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에어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싸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컴프레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이드를 타면 첫 번째로 라이드를 타기 전에 바로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매틱 게이트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공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이 브레이크입니다. 실제 라이드를 정차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도 공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랩바를 안전받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본 메커니즘도 공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신뢰도가 낮은 컴프레션을 쓰면 저희도 사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했던 것은 우선 공간 활용이었고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컴프레셔, 리시버 탱크, 드라이어, 휠터 이런 것들이 분해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줬다면 반대로 아타스코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체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워킹용, 스탠바이용 두 대를 구매하는 데 큰 이증이 있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었습니다. 스크류 에어 컴프레셔와 냉동식 드라이어, 애프터클러, 그리고 에어리시버 탱크까지 일체형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한 덩어리로써 아주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컴프레셔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트라스코크만의 특별한 세 가지 장점을 소개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압축기 시스템 교육입니다. 고객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압축기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과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아트라스코크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을 하여 다양한 고객분에게 최적의 결과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아트라스코크 코리아는 지금 현재 케어플러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30마력 이하의 컴프레셔를 구매하셨을 때 시운전 완료 후 2년 동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셨을 경우에 저희는 지금 부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파트너십과 업체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분명히 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또 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압축공기 시스템의 완벽한 파트너 아트라스코코입니다. 압축공기 시스템의 완벽한 파트너 아트라스코